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어디서 옛날에는 감이 나한테 한 번 잡았다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좀 약간... 옛날에는 좀... 옛날에 연식이 좀 됐지 어디 감이 내가... 언니 저희랑 언니 안 사니까 10년 넘었어요 언니 저희랑 10년 넘었어요 언니 저희 앞자리가 다르거든요 얘가 원래... 말도 못 붙이던... 그런 후배였는데 나한테 감이 주정과 막내 쫄다고 옛날에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... 여기서 말 못할 사연이 있지만 일단 스파게랑 갔어 저 의션이 응원 화이팅! 언니 화이팅! 언니 화이팅! 정연이 한 번에 오는 중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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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전혀 죽고 나의 눈에 오는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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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